서울 다이너스티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오네요 많이 가봐야 3위겠지라고 해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자, 거의 남았습니다! 우창! 너무 길었죠? 너무 길었습니다! 그렇죠! 성적이 오늘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가가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울 울 서서서 이렇게 역전시키는 서울 다이너스티입니다 이 라이너스티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라이너스티 선수들이 누군가가? 피츠너로는 누가 참 서울 다이너스티 보물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출소도 나왔는데 토비! 메르시의 토비! 안 어울렸죠? 안 어울리는데 이제는 어울려졌습니다 이제는 보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 다이너스티을 응원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서울이 이겼어! 정신의 지역에 속하십니다! 두 글자 보이는데요? 두 글자! 아, 사냥인가요? 사냥 완망 뭐 다 보여요, 지금 아, 그렇군요 저는 서울의 맨 지금 다음으로 떠오르는 게 영광검찰건가 저는 사냥입니다 영광검찰건 하하! 그렇지! 이마도 버텼지! 하하! 사냥인은 서울 다이너스티는 도전 342. 지사장 현대 오늘 경기를 쳐서 남은 6개월을 공허하게 보낸다라는 건 선수생활에서요. 진짜 클 거예요. 자, 과연 서울인이 위기를 현재 낼 수 있을지. Are you kidding me? Every time I feel like I've seen the top J-Hong ball of all time. 드디어 한 세트 가져가겠는데요. J-Hong 버츠리 선수의 슈퍼플레인이 보여줬는데요. 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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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치킨. 중간에 잡곡함광이 정말 대단한 걸 해줬어요. And that flag shows up just when you think Sola's going to get stopped here when it comes in. 아, 이거 잡곡을 비춰가 눕혀서. 해기를 기배로 만드는 서울입니다. 아, 이거 정말 소리도 단단단인데요. 해킹 당했어요, 해킹. 이겨버렸다, 어떡하지요? 근데, 근데, 어디가? 어디가? 빨리 그쪽 해야 돼요. 빈털이 어딘가? drops down and fest fights a triple kill. Oh boy, knocks on Alice Park. It's that classic. Gesture Buffet Synergy.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아니 진짜, 제스자스에서 뭐해요? 뭐 자석 붙여놨나요? 서울 다이러스의 소시 3년 동안 계속해서 팀을 국가랑에 치켜주신 도비. 우진이가 장하이의 의지를 채웠어요. 마지막 전투이지. 서울 다이러스가 최초로 그랜드 파이널로 갑니다. Oh my god, to you. It's not a buffet out here, to you. 대체부터 해. 마블, 마블. 내가 서울의 메인탱이다. Unbelievable bash from Arnobar there. I gotta check that replay. 아, 페페. 승, 승, 승입니다. 누가 서울이 약하다고 했습니까? 긴다인 크리에이티브. 스마프루스가 오면서 팀이 달라졌습니다. 프로핏이 집중력. 여섯 번 여섯, 단 한 번도 이겨받아 못했던 사람들에게 온지를. 서울의 5년 만에 우승이 가장 완벽한 우승이 되나요? 프로핏이 결국 드디어 첫 우승 하나 가져갑니다. 밸런스런스 결국은 배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밸런스런스! 왜 이런 거예요, 밸런스런스! 서울의 주인은 우리다! 서울다이러스가 서울도의 노스틸! 서울! 서울도의 노스틸! 계곡. 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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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 감사합니다.